이찬원 씨로 모셨습니다. 두 다만이. 아이고, 술 계속 들어가겠는데. 왜 너무 맞지? 이찬원 씨로 모셨습니다. 아이고, 술 계속 들어가겠는데. 이찬원 씨로 모셨습니다. 두 다만이. 왜 너무 맞지? 이찬원 씨로 모셨습니다. 두 다만이. 아 이거 술 계속 들어가겠는데 얘는 정말 찝 병방입니다. 아 병방입니다. 아 병방입니다. 아 시끄러워요. 이제 어떤 결혼의 시작이 병방입니다. 아 병방입니다. 아 병방입니다. 아 잘못된 거지. 그럼 지금 버는 거 두 배를 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세 배 병방입니다. 아 병방입니다. 아 병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찬원님이 아 이거 술 계속 들어가겠는데 왜는 정말 찝 새로운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바로 장윤정씨가 단독 mc를 맡고 있는 웹 예능 채널입니다. 먼저 이찬원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찬원씨를 모셨습니다. 이찬원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윤정 와인주락 단독 mc 하략. 노카넨의 하이텐션. KBS가 웹 예능 장윤정의 와인주락을 론칭했습니다. KBS는 3일 장윤정의 와인주락 론칭 소식을 알리며 연예계 대표적인 술사랑꾼 장윤정이 재력가가 아닌 주력가 장윤정 회장으로 변신합니다. 연예계 대표 주력가 장회장이 찐 회장님들을 만나 와인을 시음하고 와인에 대해 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회장이 초대한 회장님들과 장회장의 찐찐 케미가 펼쳐질 예정이라며 녹화 내내 와인을 마시고 하이텐션을 유지하는 장회장의 색다른 모습도 정격 공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와인주락의 의미는 와인을 마시는 가운데 즐거움과 음악이 있다는 뜻입니다. 장윤정의 와인주락은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여왕인 장회장이 회장님들과 함께 와인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 와인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까지 있는 고품격 토크쇼를 표방하는 와인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고밀도 웃음보장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윤정의 와인주락은 콜라보 KBS 웹 예능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이번 콜라보 웹 예능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요. 바로 우리 찐 회장님으로 이찬원님이 초대됩니다.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됐지만서도 누가 봐도 이찬원님이고 누가 봐도 찬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찬원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젊다 보니까 술을 조금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술과 함께 음악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음악 세계 많은 음악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우리 이찬원님이 손꼽힙니다. 장윤정의 와인주락 아이고 술 계속 들어가겠는데 아하하하하하하하 왜는 정말 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이찬원 씨를 모셨습니다. 아이고 술 계속 들어가겠는데 아하하하하하하하 왜는 정말 찌?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찬스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찬원님 음악 듣고 성공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찬원님 최고의 날로 되십시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 최고와 함께 찬스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장윤정 최고, 우리 모두 최고의 날로 되십시오. 이찬원 씨를 모셨습니다. 아 이거 술 계속 들어가겠는데 걔는 정말 찌? 이찬원 씨를 모셨습니다. 아 이거 술 계속 들어가겠는데 이찬원 씨를 모셨습니다. 에이 걔는 정말 찌? 이찬원 씨를 모셨습니다. 아 이거 술 계속 들어가겠는데 배는 정말 찐?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시끄러워요 이제 어떤 결혼의 시작이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잘못된 거지 그럼 지금 버는 거 두 배를 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세 배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찬원님이 아 이거 술 계속 들어가겠는데 배는 정말 찐? 새로운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바로 장윤정씨가 단독 mc를 맡고 있는 웹 예능 채널입니다 먼저 이찬원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찬원씨를 모셨습니다 이찬원님 찬스님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윤정 와인주락 단독 mcr 약 녹화 내내 하이텐션 kbs가 웹 예능 장윤정의 와인주락을 론칭했습니다 kbs는 3일 장윤정의 와인주락 론칭 소식을 알리며 연예계 대표적인 술사랑꾼 장윤정이 재력가가 아닌 주력가 장윤정 회장으로 변신합니다 연예계 대표 주력가 장 회장이 찐 회장님들을 만나 와인을 시음하고 와인에 대해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 회장이 초대한 회장님들과 장 회장의 찐찐 케미가 펼쳐질 예정이라며 녹화 내내 와인을 마시고 하이텐션을 유지하는 장 회장의 색다른 모습도 전격 공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와인주락의 의미는 와인을 마시는 가운데 즐거움과 음악이 있다는 뜻입니다 장윤정의 와인주락은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여왕인 장 회장이 회장님들과 함께 와인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 와인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까지 있는 고품격 토크쇼를 표방하는 와인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고밀도 웃음보장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윤정의 와인주락은 콜라보 kbs 웹 예능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이번 콜라보 웹 예능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요 바로 우리 찐 회장님으로 이찬호님이 초대됩니다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됐지만서도 누가 봐도 이찬호님이고 누가 봐도 찬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찬호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젊다 보니까 술을 조금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술과 함께 음악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음악 세계에 많은 음악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우리 이찬호님이 손꼽힙니다 장윤정의 와인주락 아이고 술 계속 들어가겠네 아하하하하하 왜는 정말 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이찬호 씨를 모셨습니다 아이고 술 계속 들어가겠네 아하하하하하 왜는 정말 찌? 이찬호님을 사랑하는 찬스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찬호님 음악 듣고 총공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찬호님 최고의 나두 되십시오 근데 이찬호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호님 최고와 함께 찬스 한번 한번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호님 최고, 장윤정 최고, 우리 모두 최고의... 아이고 술 계속 들어가겠네 하하하하하하 왜는 정말 찌? 이찬호 씨를 모셨습니다 투다마리 아이고 술 계속 들어가겠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왜는 정말 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